Q. 아이다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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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연 아이다의 공연을 보는 게 처음이었는데 첫 공이라서 하시는 분들도 긴장하고 바라보는 저희도 많이 긴장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첫 공의 긴장감, 떨림이 무대로는 많이 보이지 않고 굉장히 안정적이더라고요, 공연이. 첫 공 같지 않았어요. 지금까지 작품을 하면서 첫 공들은 뭔가 되게 파이팅 넘치고 막 힘이 넘쳤는데 저희가 힘이 넘치면서도 굉장히 안정적인 거예요. 그게 다 또 양상분들의 힘이 많기도 하고 다들 안정적으로 잘 멋있게 하고 계시니까 저도 내일 첫 공 할 때 아 나만 잘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일 첫 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많이 기대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